천안시는 이달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.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, 만 1세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는 월 100만 원,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.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에서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고 만 0세는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습니다. 오늘까지는 오늘의 주식을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.